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태권도 10월남입니다. 정보영이 항상 저희 후배들은 안 바라봐주시고 여자친구만 바라보시더니 장가를 간다고 해서 저희가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정보영은 항상 저희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전달해준 멋진 선배였습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인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저희와 함께 같이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시범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영 결혼 축하드립니다. 네 저희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가 준비한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범남! 시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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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는 좀 그렇게 계속 사랑해. 박상비만 볼 수 있지. 왼쪽 나의 선거 그럼 이리와 이 소리도 해주세요 그리워다 요 intimidating, hart 지혜로 그리워다 요 그리워다 요 받지 않는 사랑 그리워다 요 힘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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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w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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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MB hertz. 으아가야야야야 으아가야야야 으아가야야야야 으아악!!! 으아악!!!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? 네 이쯤에서 또 신랑의 격파를 한번 봐야겠죠 정보영 한걸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영이 학교 다닐 때 정말 힘이 세신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격파는 바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를 격파로서 한번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기압 크게 넣고 격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절대 다른 이석의 눈을 들이시면 안됩니다 정보영 바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절대 서로 의심해선 안됩니다 보여주십시오 기압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형 마지막 절대 싸움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보영 저희의 남은 시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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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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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3, 2, 3, 2, 1